H.K. 테일러 이런 식의 패턴으로 된 치마를 많이 활용했다는 데에서 현대까지 넘어와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패턴인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깔, 다양한 코디, 다양한 룩에 어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맞춤으로도 의뢰를 해주고 계시는 패턴입니다. 우선 안쪽 코디를 보시면 저는 오늘 그레이로 톤온톤 코디를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요. 미들 그레이로 중심을 잡아주고 바지는 차콜 그레이, 타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한 톤의 울타이를 맺습니다. 톤온톤 코디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라는 컬러의 특성상 조금 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보통 지금 같은 간절기에는 아침이랑 저녁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자켓을 입지 않으면 좀 감기에 걸리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에까지 자켓과 질감 그리고 컬러를 매칭을 해주시면 자켓을 언제든지 벗더라도 자신감을 좀 당당히 표출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